자 인사나누게요. 안녕하세요. 복습확인문제 한번 봐 보실래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유치권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 보시면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원래 유치권하고 점유와 이게 목적물의 점유입니다.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건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결련성이 없는 겁니다. 원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과 채권 자체가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점유하고는 결련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뒤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점유를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이 됐다 그랬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유치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중요하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그러면 유치권 자체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제3자를 직접 점유했다 그러면 얘는 유치권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 자체가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하는데요. 침탈당했다는 것은 절도나 강도를 당한 겁니다. 그럼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선변제권이나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행사하지 안 되는 거고 점유권에 기한 보호 청구권, 즉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유치권은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이라고 하는데 보존이 키워드입니다. 보존하고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존 동그라미고 채무자의 승낙이 없시도라고 되어 있죠.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만 보존을 위한 것은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차임 상당, 상당 등 이렇게 이야기래요.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라 이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는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차임 상당 등 부당 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한 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는 건 뒤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에 가장 중요한 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여기는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유치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줘버렸다면 변제 날짜가 뒤로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어요. 2번에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누군가요? 이 젊은지를 보면 채무자는 을이 되는 거고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거든요. 보이신가요? 채권자하고 유치권자하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누군지 구별 못하면 안 돼요. 틀린 것은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유치권자죠. 그럼 유치권자가 갑이 건물의 수부빈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자기 소유물이죠. 그럼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 되시나요? 여기서 유치권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누군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좀 혼순이 올 수가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유치권자거든요. 채무자 유치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얘가 채권자가 되니까 그럼 유치권자는 자기가 자기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걸 자기가 유치할 수는 없죠. 반대로 유치권은 타인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면 을 소유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고 자기 물건은 안 되는 거죠. 2번의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성관주의 의무가 위반됐다고 해서 유치권 자체가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성관주의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누가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소멸 청구가 들어가야 유치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지 성관주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유치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의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점유라는 걸 앞으로 한번 가봐요. 물권법에서 점유 그러면 우리가 자주 점유, 평온, 공연, 선인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평온, 공연까지 다 추정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게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라는 걸 굳이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깨보자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보면 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내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 연결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자주 점유, 평온, 공연, 계속, 선인은 추정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됐어요. 증명해야 된다. 3번. 그 다음에 4번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한다.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한다. 이건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한다면 이건 돌려줘버린 거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1번 지문이 있었잖아요. 1번 지문에서 이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이 지문하고, 이 지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 4번 지문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같이 해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있는 2번하고 2번에 4번 지문을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쉽게 연결이 될 것 같고. 5번에 병이 건물을 점유를 침탈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행사가 되죠.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도둑맞았다면 당연히 유치권 자체는 어떻게 돼요? 소멸이 돼버려요. 그런데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 내에는. 그럼 반환청구가 돼서 점유가 회복되면 그때 점유를 잃으면서 소멸됐던 유치권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는데. 정답은 지금 3번이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저당권은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건 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유치적 회력이 없는 거죠. 유치적 회력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반환은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된다는 거. 이번에 저당 부동산에 종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창고라고 하는 거. 종물에는 저당권 회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했습니다. 원래 종물은 저당권 회력이 미치는 게 원칙인데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 종물에는 저당권 회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 그럼 종물에 안 미쳐요.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저당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옆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냐면 창고가 하나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창고 하나 자체가. 이게 종물이거든요. 종물이라는 것은 이건 주물이고 주된 물건. 그럼 이 주된 물건의 효용가치를 도와주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종물, 종물 그래요. 독립성은 있어야 되고. 부합이 됐다는 말은 부합이 됐다는 건 한 몸뚱아리가 된 거고요. 종물이라는 건 독립된 물건입니다. 독립된 물건인데 주된 물건의 효용가치를 도와주는 걸 종물이라 그래요. 그럼 얘가 경매로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당연히 종물도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저당을 잡을 때 이 종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배제특약이라고 해요. 배제특약이 되어 있거나 이 종물 자체가 누구 거예요. 제3자의 소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제특약은 특약이거든요. 그럼 누가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시방법인 등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효력이 있다. 그럼 X가 되는 거고 2번이 정답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원본 반환이 2년이 지체됐네요. 지연이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채무자가 들어왔네요. 지연이자는 원래 1년분이지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1년분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에. 그래서 5년간 연체가 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1년분의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5년분 모두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라고 돼 있죠. 이 전부가 키워드예요. 전부는 2년치를 모두 갚아라. 그런 개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경매로 인하여 배당을 받을 때는 1년분에 한해서만 배당을 받습니다.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은 갑이 의리 1억이잖아요. 집이 있고 여기다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피담보 채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피담보 채권이에요. 받을 돈. 그럼 이것 때문에 저당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종이 된다는 거죠. 이 주종을 갖다가 분리시켜서 돈 받을 권리는 당신이 갖고 경매를 붙일 수 있는 저당권은 내가 갖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같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과 분리는 특약으로도 원래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당권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이 저당권을 채권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채권만 양도하면 무담보 채권이죠. 담보물이 없는 채권으로 양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다면 두 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 물상대의를 물어보네요. 물상대의는요. 원래 물상대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단어가 멸실되고 그 다음에 훼손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용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은 강제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협의 취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의 취득은 매매와 같습니다. 성질 자체가. 매매가 되면서 저당권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를 서로 약속을 청하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은 물상대의가 안 나오는 거 기억나죠? 매매대금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오른 거죠. 정답은 일단 2번이 정답이 됐네요. 이렇게. 4번에 저당권의 물상대의 가는 설명 중 오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 거. 1번에 보면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됐다. 원래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의리 저당권이 있는데 이 목적물이 수실된 거죠.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거나 또는 보험금이 나와요. 일종의 대상 청구권 같은 거거든요. 이것 대신에 이게 나온 거니까. 그럼 원래 이 보상금이 누구에게 누가 지금 채무자예요? 여기서는 가. 저당권 설정자가 누가 되는 거죠? 가. 그럼 이 보상금, 이 보험금이 얘한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기 전에 얘가 수령하기 전에 갑이 이 갑이 수령을 하기 전입니다. 수령 전에 뭡니까? 이 의리란 저당권자가 이렇게 압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갑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압류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불상대의는 인정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틀렸네요. 있다 그래야 되죠. 그다음에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뭘로 가는 거죠? 얘가 주등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당권은 뭐가 돼요?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기등기. 등기법은 잘하니까 아시겠죠? 1번 전세권. 그다음에 1-1의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란 말이에요. 주종관계죠. 결국. 주종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으로 소멸이 되면 저당권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 부칠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뭐는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뭐가 가지고 있는지 전세권자고 이 사람이 설정자죠. 얘한테 뭘 줘야 되는 거죠?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시켜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것 대신에 이거라고 할까요? 이 전세금이라도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해서 자기의 피담보 채권을 확보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걸 물상대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가치적 변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조라는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돼요. 그래서 여기다 부가시킨다면 전세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전세금을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해서 물상대의를 가질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그 다음 전세권 설정자에게. 설정자가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대위할 물건이에요. 대위할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상금, 보험금을 인도된 후에 인도가 돼버렸어요. 그럼 지급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지급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지급이 돼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의는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럼 저당권자는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물상대의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없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음이요.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을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지득할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을 물상대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상대의의 아마 정확한 개념이지 않을까요? 4번이요. 5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 취득, 보상, 협의취득 나왔죠. 물상대의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전체를 이해하고 잡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고 근자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어떤 게 1번인가요? 지금 피담부 채권 확정 전입니다. 그럼 확정 전이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중간에 해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채무자체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건 있죠.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공시법에서 선순위 근자당권이 있고 후순위 근자당권이 있을 때 선순위 근자당권의 피담부 채권 자체가 징액이 될 때는 후순위에 동의서를 첨부해라.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법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선순위의 채권채고액이 높아지면 그 후순위는 그만큼 손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배당금에서.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지연배상. 1년이죠. 1년이 넘는 지연배상. 그러니까 2년, 3년 연체가 된 거잖아요. 2, 3년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채권채고의 간도 내려면 전액 뭐가 돼요? 담보가 됩니다. 전액 담보가 된다. 예를 들면 최고액 자체가 얼마였냐면 7억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제 날짜가 있어요. 이 변제 날짜가. 그런데 여기를 도가한 거예요. 이 도가가 5년이었다. 연체된 게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연체된 여기 이자 있잖아요. 지연이자라고 손해배상. 지연이자를 원본이자 합산액과 지연이자 5년치 합산에도 최고액을 7억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저당권은 1년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최고액을 넘지 않는 한도라면 2년이든 3년이든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3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그 설정에 의하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요. 이 대출을 뭐라고 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대출을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근대당권 설정 계약이죠. 이건 주된 계약이고 이건 종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저당을 설정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두 개를 한 겁니다. 하나는 돈 빌려오는 계약 하나 또 하나는 근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거죠. 그럼 당연히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 근저당권, 돈 빌리는 것, 채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선수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매각 대금 완납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얘만 기억해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 문장이 해석이 된다는 상태에서 4번을 기억해라는 것이지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4번만 기억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가 한 번 정도로 지문화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무시하면 안 되고. 단지 이걸 다 알 때 얘를 더 강조를 하는 거고. 5번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비단문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라는 말 보이거든요. 그럼 초과가 되면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전액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 갚으면 되죠?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여기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이걸 변지해버린다고 해요. 대위변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신 갚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죠? 그럼 내가 선순위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대위변제할 때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얼마를 갚아야 되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도 대위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얘도 되고 얘도 되거든요. 전세권자가 갚을 때는 얼마를 갚으면 될까요? 전세권자는 얼마를 갚아요? 전세권자는 얼마를 갚아요? 여기 보면 3취득자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3취득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3취득자가 누가 되냐고 3취득자는 여기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고요. 뒤에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다음 날짜에 5월 1일 그 다음 날짜에 10월 1일, 11월 1일, 내년도 1월 상관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 상관없어요. 다 제3취득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이 근저당권의 재물을 인수하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값이 5억인데 내가 예를 들면 4억을 주고 1억의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채무자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3취득자가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3취득자인데 얘가 저당권자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갚을 때는 최고만 갚으면 됩니다. 최고액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후순위 이 사람은 3취득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액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채국을 변제하더라도 이 변제하더라도 최고액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순위 제가 3취득자가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죠? 1번 정답이 되고 2, 3, 4, 5인데 이 5번은 꼭 알고 갈 필요가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취득자라는 게 이해가 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모르니까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정답을 하면 되죠. 나머지 1번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2, 3, 4, 5도 다 알고 계시는 지문들이어야 돼요. 내용 자체가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교환계약은 원래 어디로 가죠? 교환계약은 낙성이고 쌍무 그렇죠? 매매계약은 유상이고 여물계약은 아니죠? 여물계약은 뭘로 가는 거죠? 현대계보하고 나오죠.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이 우리 션폼이기도 하고요. 여물계약 증여계약은 무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식이 아니라 이건 분류식이죠. 분류식 이건 편무계약이고요. 사용대차 그러면 역시 낙성인데 이건 편무가 되는 거죠. 한쪽만 재물을 부담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 임대차 공짜면 사용대차 남의 물건을 공짜로 사용한다 사용대차 돈을 지불하고 사용한다 임대차 그럼 이 사용대차는 우리 전법인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증여하고 사용대차 두 개는 기억을 할 필요는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고 편무가 아니라 얘는 쌍모가 계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은 거였네요. 이런 문제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두세 번 정도 읽다 보면 금방 태가 나는 애들이거든요. 7번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는 뭐 옳은 것은 청약은 뭐예요?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처리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이건냐면 청약 자체가 도달이 되어버리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 X죠. 특정이든 불특정 상관없어요.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 정찰가가 붙어있는 거 생각하면 되죠. 3번의 청약자가 통약을 발송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이 됐습니다.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X죠.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효력은 있는데 이 지문들은 잘 나온 지문이에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는 격승발이 되죠. 격승발이 되죠. 이건 발신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격청도는 있죠. 격지자관의 청약은 도달이 격승발이 그럽니다. 약간 고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드시 애화해야 될 부분이고 5번의 승낙기간을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제를 그 기간에 받지 못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청약은 어떻게 돼요? 효력을 상실해요. 5번이 정답인데 청약을 할 때 청약 시 승낙기간을 정하나요? 승낙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기간 내입니다. 그 기간 내에 뭐가 도와야 되죠? 승낙이 도달이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죠?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제가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도달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도달 뒤이니까 격지자관에는 발신만 되면 돼요. 도달된 상태에서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만 이걸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8번에 역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의 청약은 불특정 청약이니까 불특정 된다 안 된다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뭐라는 거죠? 이게 유보 같은 거죠. 유보 같은 사정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격지자관에 뭐라고 했나? 승낙은 발신할 때 그 다음에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후에 제한능력, 행위능력이 상실된 거죠. 행위능력, 아까 사망 같은 내용이에요.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5번 같은 거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성립된다. X가 된 거죠. 청약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5번도 종종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회답할 의무가 없어요. 회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답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위험부담은 빼놨군요. 여기서요. 이걸 하나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워크비로 하는 걸 샀죠? 그거 사는 건가? 모르겠는 잘. 줬어요? 거기 보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위험부담이라는 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위험부담은 두 개를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거기는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가 이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 위험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위험. 저번 주에 혹시 동시행 항변권 기억나나요? 그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회 구청 하고 나오는 거 저 한번 봐볼래요. 동시행 관계 없는 게 뭐죠? 동시행 관계는 어디서 나와요? 원래 여기 위험부담하고 동시 이행 항변권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가 짝꿍이에요. 왜 짝꿍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동시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두 개가 짝꿍이거든요. 왜 짝꿍일까요? 방금 아까 문제 풀 때 6번 있었죠. 계약의 유형이라는 거 편무 계약이 있고 쌍무 계약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편무, 쌍무? 쌍무는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증여라든지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에요. 편무 계약이죠. 증여는 우리가 기부행이라는 거 공짜로 뭘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반대급부가. 그렇죠? 사용대차도 공짜로 쓰는 거예요. 자, 원래는 여기는 크게 관여할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소비대차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건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 전범이잖아요. 그럼 임대차는 양쪽 다 채무가 있어요. 그렇죠?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의 채무는 뭐죠? 임대인의 채무가. 임대인 채무는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는 뭐죠? 차임.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차임이 요소니까 두 개가. 그러면 사용대차는 뭘까요? 사용대차는 똑같아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는 안 받아요. 사용료는. 반대급부가 없는 거죠. 여기가 없어요. 얘는 있는데. 그럼 얘는 유상이고 얘는 뭐예요? 무상이요. 그런데 그 물건 있죠. 사용했던 물건. 그 물건을 돌려줘야 돼요. 이건요. 물건을 돌려주는 거야. 그 물건. 내가 빌려가지고 와서 쓰고 그 물건을 돌려주는데 공짜로 사용하느냐. 대가를 지불하느냐. 그 차이에요. 만약에 연필은 달아지긴 합니다만 연필의 물건을 가져와서 옆에 짝꿍이 빌려 쓴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면 임대차가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대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게예요. 그 물건을. 그런데 소비대차는 아까처럼 뭔가 그 옆에서 쌀을 빌려가지고 와서 보리꼬게 때 그걸 먹고 나서 다른 쌀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쌀을. 그게 소비대차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지고 오잖아요. 대출을 받아올 때 그 돈의 넘버가 있잖아요. 번호가. 그렇죠? 그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소비대차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 쌀 소비대차, 보리 소비대차. 소비하고 다른 물건을 주는 게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동생한테 돈 빌리면 이자 받겠습니까? 원금만 주면 되지. 이게 무상 소비대차. 만약에 남들한테 돈 빌려왔는데 이자 안 달라고 하겠습니까? 줘야 되죠? 이건 뭐예요? 유상소비대차예요. 우리도 은행에서 빌려오면 유상이죠. 그냥 유상소비대차가 되는 거고 그럼 사용대차는 얘는 무상만 있습니다. 얘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는 시험법이 이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용대차는 반대급부가 없다고 이걸 편무라 그래요. 반대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럼 증여계약이나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총칙에서 104조 불공정 법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재한 불균형. 그럼 들어오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재한 불균형이라는 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증여나 사용대차는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가끔 짠한 사람들 만나면 주머니에서 한 천 원짜리, 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주는 경우 있잖아요. 기부행위라는 거. 증여, 사용대차, 기부행위는 반대급부가 없어서 이 104조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아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거의 대분들이 애호화되긴 하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의 위험부담은 반드시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내가 이행할 때, 내 채무를 이행할 테니 너도 이행해라. 그럼 각각의 채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위험부담은 한쪽의 채무가 소실됐어요. 규칙 사유 없이. 그럼 다른 쪽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따지는 게 위험부담이라고. 그럼 위험부담은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를 전조로 해서 책임을 져요. 우리가 가끔은 헛똑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끔은 헛똑똑, 헛똑똑, 똑똑하다 하는데 헛똑똑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증여계약은, 증여계약은. 우리 위험부담은 언제 나와요?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쌍방의 규칙 사유가 없을 때 나오는 게 위험부담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증여계약에서 증여계약이 성립된 후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럼 위험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 O, X. X예요. 이미 멘트가 증여라는 멘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구는 다 맞아요. 뒤에 있는 문구가 많다고 계약이 성립된 후 후발적 불능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런데 앞에 이미 멘트를 줬다고 증여라는 거. 그럼 증여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딱 앞에만 보는 거예요. 뒤에 건 보이질 않는 거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 말을 찾는 거지. 거의 십중팔고 이 말을 안고 들어가면 이미 담은 오로 다 들어간다고. 오로요. 증여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자체가. 얘는 반드시 쌍무계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요. 이거 위험부담 가볼게요. 위험부담 1번은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이따 이야기할게요. 위험부담은 쌍방의 규칙 사유가 있어요. 쌍방의 규칙 사유가 있다 없다. 규칙 사유가 없이 목적물. 목적이죠. 목적물 자체가 소실되버린 거예요. 멸실됐다.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쌍무에서 나온다는 거죠. 쌍무 계약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럼 편무 계약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편무가 뭐예요? 증여라든지 사용 대차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게요.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언제죠? 30회 때인가요? 30회 때 내 기억이 맞다면 다음 중 위험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거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낸 거야. 경우를 찾아라. 그때 항상 언급이 되는 게 얘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대략 그런 문제를 못 맞춰요. 그 이유가 이걸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거나 아무 문제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놓고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럼 안 되지. 계약 체결 전이라면 원시적 불능인데 나올 수가 없지. 얘는 후발적 불능이니까. 형태 자체가. 아까 증여, 사용 대처 넣어가지고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채무자의 실수로 목적물을 소실됐다. 그럼 위험부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얘는 채무불이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물어보는 거야. 기본 개념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가지고 1억이라는 거 있죠.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건데요.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하자고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이건 계약 날짜고 이건 잔금 칠할 날짜가 되는 거예요. 형태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이 목적물이 소실된 거야. 집이. 집은 이행불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라수 없어져버리면 이행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은. 아니, 집이 아니라 돈. 돈이 이행불능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돈이 없는 것이지 돈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건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그 집 자체가 소실된 거죠. 집이 없어져버린 거죠.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이행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이건 이행지체인 거지. 이행불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돈 자체가 없어져버리지. 이 대한민국 화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은 이행불능이 없는 겁니다. 이행지체만 있는 거지.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집이 없어진 거야. 집이 없어진 시점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없어졌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우리가 보통 무효라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실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이 소실됐다.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소실된 거고 만약에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행하기 전이죠. 이 중간에서 집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실될 수가 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가닥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 전체가 기본 개념을 물어볼 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초석이. 자,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유효의 무효예요. 이건 무효이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가 만약에 목적물이 전부 소실됐다. 전부 불능이라고 해야 되겠네. 전부 불능이 되거나 또는 일부가 불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담보 책임에서 수량 부족이라는 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뭘로 가는 거예요? 체결상 과실 책임이고 얘는 담보 책임으로 가요. 담보 책임인데 정확히는 수량 부족으로 해결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100평을 샀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20평이 부족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넘어갈 건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원자하고 무자하고 개자하고 담자를 따가지고 원무개담이라도 애와놓으면 되는데 애우긴 애우는데 응용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건 애왔어. 그런데 애 왔는데 나중에 다음 중 여기 보면 위험부담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전혀 안 보이는데 다음 중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거 발생하지 않는 걸 모를 때게 뭐라고는 이제 한 3번 정도 지문에다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소실되었다. 그럼 위험부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쌍방의 귀책사유 없네? 전체 문장 중 그건 기억나.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나온다. 이건 기억나다 보니까 내부다 찍어놓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원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이 안 보이거든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에서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예요? 유효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총 3개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집이 없어진 거잖아. 그럼 계약을 할 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진 거야. 그 이후에 소실된 거지. 그래서 이걸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후발적 불능은 누가 불을 질른 거예요? 갑이 누구죠? 채무자. 집을 넘겨야 될 사람이죠. 매도인이 실수로 소실을 시켰다. 그럼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자기 집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불이행 중 정확히는 이행불농입니다. 집 자체가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행불농이 돼요. 그럼 채무자의, 이건 채무자의 규책사유죠. 채무자의 규책사유로 소실이 된 거라고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채무불이행이지. 연결을 잘해야 돼요. 갑이 질렀다. 매도자가 질렀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효과는 뭐가 되죠? 을은. 이 을을.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에요. 신뢰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는 뭐냐면 신뢰배상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행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매차익이라는 거. 그럼 신뢰배상은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교통비, 식사비 이런 것들. 그걸 부담하는 걸 신뢰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목적물이 없어져버린 거죠. 그럼 이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에요. 그 이행배상은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았다면 5천만큼 차익금이 남잖아요. 이 전매차익. 이걸 우리가 이행배상이라 그래요. 이행배상. 전매차익금. 그럼 우리 손해배상이란 말 나오면 99%가 이행배상이에요. 이 채무가 이행됐다면 얻어줄 수 있는 수익금을 말하는 게 이행배상이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내가 벌어드릴 수 있는 수익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행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전부 다 손해배상이 이행배상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행배상인 거야. 여기 계약체결상과실책임에서만 이게 신뢰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기 나온 거고 여기는 이행배상이다. 다만 애외적으로 신뢰배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칙은 이행배상이에요. 그러면 갑이 불을 질렀지만 누가 질릴 수 있어요? 을이 실수로 불을 질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을이 누구야? 이건 채권자지. 집을 받을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었어요. 어떻게 매수자가 불을 질릴 수 있어요? 나는 상식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법이라는 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럼 뭐가 있냐. 채무자가 불을 질릴 수도 있고 실수로 매수자가, 채권자가 구경하다가 내가 집 샀다고 얼마나 뿌듯하게 했어요. 그러면 담배 불로 혼란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거라고. 그럼 채무자가 불을 질렀다. 이건 채권자거든. 그렇죠? 이건 실수로 소실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은 채권. 이건 채무자가 불을 질렀으니까 앞대가리 따가지고. 오, 채무불이행이구나. 그럼 이건 채권이니까. 오, 이건 채권 불이행이구나. 그런 건 없어요. 이런 단어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자, 갑이 불을 질렀다면. 아니, 을이 불을 질렀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에게 대금을,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해서. 상식도 생각을 해도. 그럼 다음이 건부지. 타단하면 건부지는 누가 가져가고요? 을이 가져가면 되겠죠, 을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채권자,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위험부담 그러거든요. 이때 이 위험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위험이라는 건 대가라는 의미예요. 대가. 대가를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내조로 위험부담, 위험부담할 때 그 위험이라는 것은 대가, 금전. 그걸 말하는 거고 물건의 위험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채권자 위험,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누가 불을 질렀어요? 채권자의 실수로 화재가 난 거죠. 이걸 갖다 놓고 봐봐요. 아홍한다고. 자, 매수자가 실수로 매매 목적물을 소실시켰다. 이해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준다. O, X? X예요. 그런데 왜 X지? 왜 X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계약 해제가 나오려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제는 채무불리행이 있어야 돼요. 그럼 채무불리행은 누구예요? 채무자의 귀책 사이로, 이 귀책 사이로 이행이 안 된 거라고. 이걸 말하는 게 해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채권자가 불을 질렀다고. 그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준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매매대금을.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해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해제라는 말을. 해제를 하고 우리 느낌에 해제하고 손해배상 물어주면 다 된 거 아닌가? 이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갑이, 그럼 매매대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집이 소실되면서 발생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뭐예요?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지불을. 이건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환을 해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의 실수도 아니고 을의 실수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면 천재, 집은 아니면 이웃 사람, 그다음에 수용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보이면 100% 위험부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수용당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럼 쌍방에 규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때 쌍방에 규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 목적물이. 이게 없어지면 과연 갑은 이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위험부담이에요. 지금.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그래서 쌍방에 규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 상대방의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지금 위험부담의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을 따라가요. 혐장에 가면 이걸 채권자 위험부담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건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 해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채무자가 누구야. 갑은 누구에게. 의뢰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받은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 계약금을 의뢰계 반환해 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요. 이건 반환을 해주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 계약금 우리 들은 거 있잖아요. 어디서 들은 게 좀 있어가지고 계약금을 반환할 때는 대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대액은 어디서 들은 거 같아. 그래서 이걸 맞다 그려버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갑은 억울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의 규칙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깨지면서 돈 돌려주고 대금은 달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내 실수가 없는 거야. 내 실수가 없는데 내가 왜 대금을 청구 못하는 거지? 매수자가 계약했잖아. 샀잖아. 샀는데. 왜 계약 못 달라고 그래? 그 타다 남은 건부지는 매수자가 가져가고 매도자는 대학 매매대금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각각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는 법으로 지금 픽스를 시킨 거야. 채무자 위험 부담. 단, 얘가 이무 규정이에요.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손해를 분배하자라고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농산물. 밭대기로. 내가 강원도 고냉주 배추를 밭대기로 샀어. 10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10월 30일 날 뽑아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10월 20일 날 우박이 떨어져서 뻥뻥뻥 뚫려 버린 거야. 그럼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농부 아저씨 매도자의 실수도 아니고 가락동 시장의 나, 매수자의 실수도 아니야. 귀책 사유 없이 상방이 귀책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위험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럼 이 채무자의 위험부담을 따라가 버리면 농부 아저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럼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6대 4, 7대 3으로 약속을 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손해를 어떻게 분배하자.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위험부담이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위무 규정이기 때문에. 위무 규정이 아니면 무조건 전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건 해결이 됐고 만약에 매도자가 등기 서류를 가지고 어디를 간 거예요? 이행 날짜에 이행하려고 갔어. 그런데 뭐가 된 거죠? 수령지체가 된 거예요. 수령지체. 그럼 수령지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죠. 그럼 누가 받아야 되죠? 을 채권자가 수령을 해야 된다고. 치킨집에다 치킨 시켜놓고 배달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문 열어주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 그게 수령지체예요. 그런 게. 그럼 지금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한 거지. 치킨이 배달됐다니까. 등기 서류를 제공했다니까. 그럼 매수자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령지체가 된 거죠. 그런데 수령지체가 된 상태에서 그날 밤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되버린 거야.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을 짓 거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채무자는 제 날짜에 이행이 된 거죠. 그럼 채권자가 그걸 받았다면, 매수자가 그걸 받았다면 채권자 소유 상태에서 소실된 거잖아요. 그럼 매도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이 수령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수령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연결해라? 채권자 이렇게 위험부담으로 연결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 가닥을 여기 있죠. 여기 위험부담. 이 내용하고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것 정도는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제가 문제를 낼 때에 이런 걸 내거든요. 다음 중 예를 들면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중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례를 넣어요. 1, 2, 3, 4.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부담을 물어볼 때 기본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럼 위험부담 안 나오죠. 그렇죠? 아까 증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쌍방의 규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 위험부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증여는 쌍무계약이 아니니까. 증여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뭐로 나오냐면 갑이라는 사람, 채무자. 갑이 실수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규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되어버렸다. 그럼 위험부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채무불이행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니면 계약 체결 후 쌍방의 규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다. 틀린 거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지금 문부를 만들어내는 건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 개념이 확실히 튼튼하면 이 그림까지 그럼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위험부담은 좀 조심을 하고 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한 거니까 지금 칠판에 정리된 거 있죠? 이게 다니까 이걸 하나 꼭 좀 정리해 주시라고. 자, 하나 정리가 됐고 좀 쉬었다 오면 3절을 위한 계약을 좀 볼까요? 갔다 오세요.